네 시사 전망대 시간 오늘도 제주민회총회 김동연 이사장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지금 도민 경청회가 진행 중입니다. 경청회라는 말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총 4차례 예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두 번 진행을 했고 앞으로 두 번 남았습니다. 그런데 좀 파행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두 번 모두 서로의 고성과 비방이 오가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말 그대로 경청이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죠. 두 분 혹시 경청회 가보셨거나 아니면 보도를 통해서는 저도 보도로 봤습니다. 경청회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법률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경청의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경청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경청하겠다는 것인지. 그런데 행사를 진행하는 주체를 보면 제주도거든요. 그럼 도가 경청하겠다는 것인데 경청이라는 말을 저게 찾아봤더니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내적인 심적인 상황.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의미더라고요. 그런데 공청회는 어떤 의미냐 하면 법적인 용어니까 이것은. 그거는 행정기관이 어떤 의견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는 것이 공청회입니다. 그러니까 경청하고 차이가 있다면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를 얼마나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경청회의 진행 방식은 전혀 경청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경청회라고 발표가 나오니까 도민 여러분들 몇 분이 우리가 가서 들어야 되는 자리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누가 들어야 되는 거냐 묻고 싶고. 만약에 이게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 정책결정권자가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와서 들어야죠. 그런데 이게 비유를 하자면 이게 뭐가 됐냐면 갑은 빠지고 을들의 전쟁이 돼버렸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8년 동안 찬성 의견을 가지신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면 자기 주장에 대해서 확증을 갖고 있어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대로 가면 재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을들의 전쟁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결정권자나 경청회를 주최하는 저의 도가 상당히 어떤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허점을 보였다. 허점을 보였다. 이런 식의 경치가 안 된다. 이거 결국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결국 이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고성을 지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할 수밖에 없는 자리죠. 그러면 상처는 깊어지고요. 이해는 더욱더 불가해집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을들의 전쟁이 돼버려요. 설득과 합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결국은 또 하나의 추가된 요식행이나 절차일 뿐인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까지 두 번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방식 그리고 일정 또 참가하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매우 세밀하게 검토가 됐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저랑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찬성 측과 반대 측을 따로따로 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그런 자리라면 진짜 경청이라는 말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쁜 말로 하면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찬반 단체의 구성원들이 일부 존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 논리적인 어떠한 설득보다는 그분들이 걱정하는 얘기를 정책결정권자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들어주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경청회가 아니기 때문에 경청회라는 말도 이상하고 또 형식도 잘못되고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 그러면 결국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건 요식행이고 그럼 제주도가 요식행위를 왜 하느냐. 결국 책임 벗어나려고 이런 비난을 제주도가 피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행정적 절차를 보면 최종적인 절차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들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그리고 그게 몇 시간이 됐든 밤샘 토론이 됐든 그 정책적 결정이나 행정적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들고 나면 그 다음에 찬성하시는 분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했으면 고성이거나 서로 비아냥을 하거나 심지어 여기서 빨갱이 이런 말까지 오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끼리 싸워야 됩니까? 그게 말씀하셨던 을들의 전쟁이 되어버린. 을들의 전쟁이죠. 이런 을들의 전쟁을 제주도원이나 국토부가 붙이고 있는 셈이랑 마찬가지예요. 향후 경청회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도민회의 측에서 열어놨더라고요. 이런 가능성이 좀 생길 것 같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부에서 이런 식의 경청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형식의 문제인 거잖아요. 찬성 반대를 지금 갖다 놓으면 이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같은 얘기인데 보이콧을 한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뭔가 항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돼버리면 그 판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보이콧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안타까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도정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드사인이 딱 켜진 거예요. 당사자라고 하는 게 사람만은 아니고 단체까지 포함인데 그런 곳을 직접 찾아가서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향후 경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방식으로 그냥 가는 것은 아마 도민들에게 지금 도정이 또 하나의 상처를 남겨주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이제 도축에서 고도의 정무라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정무라인들이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자 오영훈 지사가 도정 질문에서 이 관련된 질의를 받았습니다. 이 경청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파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다만 오영훈 지사는 관련해서 그 정도의 주장은 서로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냐. 이 정도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생각해보겠다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개선 방안이 있다면 한 번씩 정리를 좀 부탁드릴까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의견 교환이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찬성 쪽과 반대 쪽을 나누어서 분리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자리를 만드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한풀이하는 자리밖에 안 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국토부가 못 오면 제주도가 찬성하신 분들의 의견들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거고요.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소중한 제주도민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이런 차원에서 고민한다. 그분들도 지금 보면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찬성하신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제주도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다 의견들을 전달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수기형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진짜 이제 수기가 필요한 상황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청을 하겠다는 도정의 의지를 표현했다면 수기를 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은 여전히 도정의 몫입니다. 그 몫을 충분히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날선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것인데 좀 빨리 좀 이게 어떤 방법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답답해라. 아유 답답해. 자 오늘 뭐 이야기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 말씀은 그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전임지사 시절에도 여론을 듣겠다. 도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접수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찬성에 대해서는 여러 카테고리를 달아서 다 세세하게 그 부분을 공개를 했는데 반대 의견들이 들어왔는데 그걸 기타 의견 하나로 묶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반대라는 말이 아예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었고 그걸 또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 썼던 적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의견 수렴과 전달 방식은 그런 일들은 없이 정말 본인들이 얘기하시는 가감 없이 본인 제주 도민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두 분이 얘기하신 그 안에서 잘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마 모든 도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두 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